안녕하세요. 갤럭시팻 윤상경 대표입니다. 저희 갤럭시팻은 전국 최대의 반려동물 용품점으로서 강아지, 고양이, 그리고 최근 유행하고 있는 패션 용품들을 다양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료, 용품, 장난감, 다양한 제품들을 매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. 최신 팻사 비즈니스를 한 곳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는 매장입니다. 그리고 저희 갤럭시팻은 이 팻 분야에 전문가들이 훈련, 미용, 병원, 각종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고요. 높은 판매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반려동물 문화를 이끌어가는 선도자로서 사회공헌, 공사활동, 동물보호, 여러가지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반려동물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. 그리고 저희 갤럭시팻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와 함께 좋은 파트너로서 좋은 인재의 양성을 함께 키워나가고 육성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 저희 갤럭시팻을 더욱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